미친 전설 어 뭐야 간수 뭐야 간수 뭐야 간수 하나가 간수 하나가 이거 진짜 갈만한데 타오리사는 좀 구려요 투기장에서 손패를 많이 모으는 직업이 아니라 더더욱 구려요 탈퇴도 좋지만 5코에다 6코 써야 4딜이야 결국 7코에 8딜이거든 가자 간수 괜찮을 것 같아 증어 까다로운데 오 수렁려수 좋아 여기다가 얘가 공격력 2를 부여할 수 있거든 도발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간수 나가면 게임 터뜨릴 수 있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 영수님군 철수형도 갓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말이야 어 벽각 안 봤어 와 벽 이번 야 이번 투기장에 벽이 있었대 나만 몰랐나봐 난 도지란 시간이에요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쪼귀? 아 아 쪼귀? 전둥아 예리 이차 이 타나? 으흐흑 이차아 아 으흐흑 자 나 해골빨 성공되면 3장이거든 근데 면역이면 얘 못잡나? 도발 사라지는거 아니야? 그죠 도발 없어야죠 아 벽각 종시야 벽각 한번 맞았잖아 벽각 설마 여기서 주문 발견해서 벽을 뽑는다고? 진심으로 간수 각인데 이건? 근데 간수를 내면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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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잖아 그럼 영능 쓰고 틀렸는데 사들이 쓰면 끝나거든 간방으로 돌아가? 간방으로 돌아가? 속봉이야? 최행이었습니다. 미친 간섭 요맛이지 달달하구만 심리전이었네 요청거구였네 나 지금 카드 한장 냈죠 사사짜리 나가냐 이거 쓸라 그랬는데 야 이건 생각도 못했네 누가 봐도 폭덕 코스프레 잘해놨는데 저 녀석 오 굉장히 섹시했다 플레이가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너가 나왔다 섹시 뭔 섹시야 영릉 누를까 영릉 눌러서 물위험이나 저거 찾자 영릉 눌러서 물위험이나 버섯물이갖고 찾자 아 이게 뭐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6구 도발 굉장히 세죠 원래 4룩인데 나그란드 질 수 있다는 거 아닌데 어어 별거 없는데 호남물 전문가 이거 쓰지 말고 또 실바 나온다고 범인은 흔적을 남겼군 이거 내가 이긴건데 나 이거 이것만 초취각 지대로다 영적을 됐는데 아이고 보니 이게 수기장춤 아니였다 아니 야 부수적인 아니 저거 아니 아니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쓰 이겼다 싶어서 삼코삼산에서 돌침별 나도 못쓰게 해야지 혼합물 내서 나중에 혹시 안되면 힐 해야지 형님 아직도 수면마취가 안 깼나봐요 정신차리게 땀한데 때리는 건 어떠신가요 어 당신과 손님은 빈장의자로 모시겠습니다 맞춰봐라 어디 한번 맞춰봐 어떻게 맞췄지 어떻게 맞췄지 어떻게 알았지 녀석이 어떻게 알았지 귀신같은게 자 영능 강요하고 자 다음전에 말리쓰면은 바로 그냥 보물지도 갖춰오는거에요 영혼거울있게 되면 아 뭔데 제가 있으니 걱정마세요 이 타이밍에 비밀을 갑자기 걸었다 이가 있겠지 아니 이 없어 이 새끼가 그렇다면 돌숨결 어 띠용 니 보물 쩔더라 하지만 지금은 이걸 쓰는게 맞는데 니가 못먹었다 니가 못먹었다 니가 못먹었다 자리에 앉아계시지 얜 황금원숭이는 하수인이야 그럼 굳이 말리고 쓸 필요없이 어 이 녀석 봐라 여 녀석 봐라 투기장에서 지금 날아가지고 얘 지금 돌숨결을 안쓰고 이걸 쓴거야 아니 돌숨결 동전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돼 응 그래도 내가 이겼어 니가 그러면 난 이긴거 같애 이긴거 같애 나가 임마 돌숨결이 전설보다 더 좋아 너의 최후가 아니 아니 하지마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건 이건 아니지 어 하지만 너 돌숨결 못잡잖아 나도 쓸거야 나도 쓸거야 빨리 황금원숭이 가져와 나도 쓸거야 아니 근데 상대 웅척을거 맛없어 그죠 굉장히 맛없어 상대 다 전설하수인이라 아니 미친놈아 아니 이거 완전 방풀 아니야 처음에 낸거 알지 내선표 봤지 어 틀렸네 너 주문 없잖아 정리는 니가 하렴 데스윙은 없다 데스윙없다 데스윙있으면 명치 다쳤겠지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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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어따 와 이긴 이겼는데 제가 혼자 재미 다 받네 근데 상대가 돌숨결을 썼어야 돼 그죠 근데 돌숨결을 쓰기도 애매한게 안녕 로봇 있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돌숨결 쓰기도 애매했어 그래서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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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